저는 오프닝을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어? 어? 진짜? 한 명밖에 안 하는데? 들어가보겠습니다, 그럼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지만 준비한 것처럼 마지막 앵콜곡 그러면 들려드리고 전 진짜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앵콜곡으로 준비한 곡은요,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. 엔마리 아시죠? 2002. 네, 그 곡을 부른 엔마리가 부른 다른 곡을 준비했어요. 네, 들어보시고 좋다 싶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댄! 들려드릴게요. 앵콜곡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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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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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